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트리스 1,2,3 제가 오늘 오래 자서 오늘 조금 오후 스케줄이어서 좀 많이 잤는데 눈이 좀 많이 부었어요 왼쪽 눈이 다들 맞죠? 하셨나요? 맞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와 저 한 화요일 됐을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네요 오케 5초 이따 말할게요 아이고 쏘리 네 저희가 그거 나왔잖아요 저희 틱톡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모아분들이 저희 그걸 해가지고 되게 멋있는 퀄리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고 이제 조금 좋아요도 누르고 하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러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엄청 잘생기셨어 내가 뭘 보고 있는 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저희가 이거 찍는 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한 번 다시 봐야겠다 이 분이 진짜 잘하셨다 좋아요 좋아요 하면 내가 뭘 좋아요 했는지 보이나?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좋아요 한 게 모아 분들도 보이나? 안 보여? 이거 봤어요 그리고 노을을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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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분 진짜 잘하셨네 뭐야 왜 이렇게 다 틱톡을 잘하셔? 뭐야 사실 모아 밖에 안 하고 있긴 한데 모아 분들 틱톡을 다 엄청 잘하시네요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와 근데 프로스터를 이제 틱톡 하실 때는 약간 그 앞에 웃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조커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 리얼하게 이럴 때 약간 부끄러운 걸 잠시 넣어두고 연기를 하셔야 돼요 뭔지 알죠? 이 조명까지 다들 프로 틱톡 컷인데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하고 오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오 오 무슨 소리야?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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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들 톡톡을 잘 하시구나 일단 이건 왜 이렇게 하트가 많지? 뭐야 이건 진짜 모아분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반응, 현실 반응을 하신 거구나 또 뭐 있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오 오 잠깐만 윤진이 형 이 정도면 약간 고약 네 제가 몇 개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요를 조금 눌렀고 근데 이거 프로스트가 모아분들이 틱톡을 되게 약간 챌린지처럼 잘 하시네 뭔가 한 소절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데 나도 나를 못 믿는지라 불러줄 수가 없네 어떡하지? 아까 트위터 네 제가 했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아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홉 선배님이 딱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범규!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길었어 범규! 이래가지고 이번에 장발이어서 기르고 있다 범규! 머리 잘 어울리는데 안 보기 편이라서 조금 덥긴 한데 괜찮을 범규! 사진 나온 거 다 봤는데 잘 나왔던데? 막 이래가지고 아유 감사하다고 했었거든요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조금 용기를 찾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형님 이번에 저희 사진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아까 세 개 다 봤어요 이랬으니까 다 봤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고 왔거든요 그랬습니다 요즘에 모아 분들 듣는 노래 있나요? 저 라디오를 듣는데 그대 내 품에라는 노래 아세요?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잠시만 이거 소리를 끌고 천천히 이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노래 뭐였지 하다가 갑자기 싸비에서 그대 내 품에 그대 내 품에 왜 이러는데 이 라디오 채널 노래 틀 줄 아는구나 요즘 라디오 들으면서 자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십니까 벽을 아는 밤이며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아는 밤이며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와 눈들이 잠자는 밤 9시 FM 동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제 아빠한테 먼저 전화할 때가 있고 엄마한테 먼저 전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하면 거의 한 진짜 20분을 항상 수다를 떨다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3927님께서 범계와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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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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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표정으로 해줘요 뭐야 인마 빨리 빨리 내려와서 안녕 라디오 하고 있었어 라디오 라디오가 범계와 함께하는 크리스톤 안녕하세요 범계입니다 나와봐 내가 운영 좀 하네 나와봐 나와봐 내가 운영 좀 하게 되게 편해요 네 이게 뭐라고 길면 스타일링 할 땐 예쁜데 맞죠? 저 요즘 라디오 키워서 하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지레요? 고생하세요 아 맞다 고생하세요 안녕 안녕 고생하세요 좋은 하루 하여튼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그래 엄마랑 항상 2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끊는데 이제 최근에 전화했을 때는 뭐 먹었다고 했더라? 감자탕 먹었다고 했나? 아 엄마 잘 사네 이래가지고 아이다 이러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시장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시장 시장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직 엄마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대구 가면은 서문시장 가서 옛날처럼 그 막 옛날 과자 빵 이런 거 파는 거 아죠? 꽈배기빵 그거랑 이제 떡볶이랑 오뎅 해서 같이 먹자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마 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나는 한 1980년대 쯤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했으면 참 대세 미남이었을 텐데 제가 또 요즘에 빠져있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아 이거까지 다 듣고 전 노래 중간에 끊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 노래는 제가 또 요즘에 빠져있는 노래가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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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운동할 때 노래 틀고 운동을 하는데 꼭 나오는 노래예요 이거 어프라는 노래예요 네벌낫 많이 듣죠 너무 잘생겼어요 저 기타 요즘 숙소에 놨대요 숙소 퇴근하고 띵가띵감 토토요? 토토 근황을 나도 요즘 못 물어봤네 토토 제일 잘 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토토가 제일 잘 살지 않을까 토토가 저희 집안에서 실세거든요 실세 주먹밥과 초밥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저는 주먹밥 저는 초밥을 안 먹어서 손가락이요? 손가락이요? 저 아빠 닮았냐고 엄마 닮았냐고요? 저는 약간 엄마, 아빠의 예쁜 모습만 다 닮았고 형은 이쪽을 엄마, 아빠의 실패자라고요 저는 약간 아빠랑 다닐 때 아빠 닮았던 소리 많이 듣고 엄마랑 다닐 때 엄마 진짜 닮았던 소리 많이 들어요 저는 항상 아빠랑 다닐 때 엄마가 저 아빠 닮았고 저 아빠 닮았던 소리가 저는 정말 아빠랑 다닐 때 엄마가 저는 아빠랑 다닐 때 엄마가 I will never let her think about you We love you, we love you 노래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지 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플레이리스트 오랜만에 한 번 볼까요? 제 플레이리스트 오랜만에 한 번 볼까요? 제 플레이리스트 오랜만에 한 번 볼까요? 이거 캐시의 Too Soon이라는 노래입니다 수빈이 형한테 전화 왔거든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스피커폰으로 해줘요? 네 범규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평소처럼 모아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평소처럼? 지금 방송 중이야? 평소처럼? 아직 방송 중이야? 그중일 때 몰랐지 뭐야? 모아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24시간부터 했는데 뭔 소리야? 타이밍이 하필 또 브이앱 때 이거 약간 의도한 것처럼 나오게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범규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형, 저 형 이름 이거 최수빈 땀 형으로 돼 있는 거 알죠? 어, 알아 너 이름 최공규로 돼 있는 거 알지? 어 이게 진짜 우정이지 그렇지 이제 뮤뱅 끝나고 회사 가는 중 이따가 오잉 어 형 방송할 줄 아네 어떤 노래가 있을까? 뭔가 한 곡 더 들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밑으로 가면 어차피 모아분들이 다 아는 노래란 말이지 아 아 아 저도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노래 듣고 하니까 좋네요 저 눈이 부었죠 오늘? 저 오래 자면 눈이 부어요 아도이로 갈까? 아도이 어떤 게 있을까? 아니다 자 우리 이 노래를 들으며 오늘의 V LIVE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준 우리 모아 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 오픈 오픈 포토가입 이렇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SEASANG에 멈춘 듯한 걸 CLOSE YOUR EYES TESTлен X2 LET'S REMEMBER THIS MOMENT REMEMBER THIS MOMENT SLOW DOWN BEFORE DA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맞춰 맞춰 하시고 이제 평일이 다 지나고 이제 주말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 하시죠. 계속 그렇게 있어줘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손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 스케줄을 하러 가야 할 시간이 있는데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노래 하나 틀어놓고 약간 그 아시죠? 이거 캡처 하시고 약간 주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요청이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옛 감성 나는 너무 고화질 말고 저화질인데 약간 비디오만 또 찍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편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걸 향기로운 풍경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 배경 이거 약간 클래식 피아노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이것도 캡처해주세요. 손바이를 한 번 더 안아주시기 해서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콜드님의 Your Dog Love You라는 노래입니다. 이거 많이 제가 V LIVE에서 틀었었어요. 하여튼 이제 진짜 엔딩. 이제 진짜 엔딩 할게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잠시 이렇게 왔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마음은 많은 모아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곧 컴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활동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화이팅해서 저희도 화이팅해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 오늘 티저가 나오는데 맞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티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또 해야될 게 많아가지고 Have a good time and see you later 이렇게 하면 이제 영어 선생님은 턴 납니다. 하여튼 모아 분들 그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